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 그리고 논란이 되는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한번 좀 짚어봐야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 다루고 있는데요. 신성범 위원 계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이 흔히들 우리 언론과 진보징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의 주체력 강조하고 다 좋아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금 이 국면, 2023년의 한반도 국면에서는 그게 힘이 없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은 할 수 없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위험은 북한 때문이고 또한 중국과 북한의 연대라든지 러시아에 관련 진영 자체가 찢어진 마당에 어느 편을 들게 된다면 한 손을 잡을 것은 미국과 일본으로 가겠다는 의식의 표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일본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논쟁은 많이 되겠죠. 하지만 정부의 방향을 제가 보면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제 눈에. 이 대목이에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기조가 한미동의 강화가 외교 1순위였잖아요. 한미동의 강화를 뿌리의 근간으로 놓고 외교 정책의 기반으로 놓고 동북아 전략을 펼치다 보면 한미일 공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연한 현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 기반은 그렇게 찾는 게 맞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는 그래요. 이거는 국민의 분명히 찬반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한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그러면 한번 추진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총선에서 심판받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다자질서가 최근에 G2 관계 북중농하고 미국 진영화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양자 관계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대국들도 자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미 또는 한미일 공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고 그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외교적인 방법이 3.1절에 우리 조상들이 총칼 앞에서 무조항 투쟁을 한 거 아닙니까? 비폭력 투쟁을 했던 그 3.1절에 그렇게 우리가 당한 거는 우리가 힘이 없었어. 우리 잘못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아니 북한 핵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 북한 핵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입니까? 일본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먼저 가려운 곳 긁어주면서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외교는 국익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필요하죠. 당연히 경제협력을 필두로 해서 필요하죠. 그러나 군사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일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세모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직 그 부분까지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런 대목이 있는 것이고요. 경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늘 신리 외교를 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지금 보십시오. 대중 무역 적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마찬가지고요. 이번 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44억 달러인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최상목 수석이 얘기한 대로 이제 중국에 의존해서 팔아먹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그다음에 무슨 대안이 있나요? 그 대안이 아직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적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신리 외교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받고 비난받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질적인 능력을 보여달라. 왜 우리가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줘야죠. 아까 최수영 교수께서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게 총선에서 심판해야 되고 그런 사안과는 좀 다른 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교과서 바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 교육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일합방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은 우리한테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라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총선용으로 던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통령이 뭔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점을 찍고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저는 사실은 대승적 전향적 차원에서 저는 일본 정부에 공을 던져서 협상의 키를 저는 오히려 높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대답, 우리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반응이 온다 그러면 거꾸로 저는 윤 대통령이 성정상 세계 무대를 향해서 합의 없습니다. 우린 또 우리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저는 그런 외교적 방식으로 선언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정책의 여지를 놓고 본다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한번 좋고 나쁨의 뜻을 한번 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한일관계, 미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방향은 올바른 것인가를 한번 짚어봅시다. 이번 기념사의 그런 부분 또 과거는 묻지 않고 이제 한일은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혹시 한일 간의 교감은 없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호사카 유지라고 세종대 교수 있잖아요. 이분은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일본 이름 그대로 호사카 유지를 씁니다. 왜 이름은 안 바꿨냐 그랬더니 호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자기가 일본에 대한 비판을 할 때 일본 이름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더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냥 현재 가고 있다고 하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런 점을 지목합니다. 뭔가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나온 직후 곧바로 마스노 히로카스 일본 관방장관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두고 뭔가 좀 교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언론과 일본 언론은 좀 다르죠 장윤선 기자. 네 많이 다르죠. 일본 언론은 좀 하나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이번 기념사에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양국 관계 회복에 적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NHK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를 냈고요. 요미오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을 견제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일본이 그동안 요구해온 미래 지향에 중점을 두려는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는 윤 대통령이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현장에서 굳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한 건 큰 의미가 있다. 양국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규정한 역대 대통령과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바람직한 한일관계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민 것에 대해서 일본은 환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일본 너희들 잘못한 거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게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일본은 좋아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극우 언론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호사카 유지 교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호사카 유지 교수 저한테 이제 3.1절날 제가 이번 3.1절 기념사 어떻게 보셨냐고 하니까 막 웃으면서 아 혹시 이거 저 압수수색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하시는 말씀이 역사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어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조차도 망각한 그런 연설문이었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이 엄청났었고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침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전 세계인이 다 아는데 그리고 태평양 정쟁까지 치렀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그동안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책을 통해서 다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사관에 빠져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대통령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죠.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핵 또 북중로 관계 때문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적으로도 협력이 필요하다.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2017년, 18년 이후에 한 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17년, 18년 일본을 다녀왔거든요. 그때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일본의 젊은 그러니까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저희에게 반발을 하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거의 그냥 과거의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총리가 전향적으로 우리의 입장으로 좀이라도 양보하고 다가선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립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필요하면 일본을 외교무대에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일본의 외교부 실무자들하고 지금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치열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후방에서 과거 역사, 우리의 못이야. 이제 일본하고 파트너십을 해야 돼. 이런 말을 해버리면 앞에 나가 있는 소총수들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백기를 먼저 들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전범 재판 관련해서 지금 어느 기업 하나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 대법 판결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으니까 그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라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 여기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그냥 백기 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주목하는 게 그렇게 백기를 들었다고 저는 해석이 아니라 3.1절 기념사를 3일 앞두고 박진 장관이 해외 출장 취소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를 전격적으로 만났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격 이만큼 성장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풀겠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박진 여교부 장관은 일정을 바꿔가면서 거기 갔단 말이죠. 그리고 3.1 후에 대통령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굉장히 큰 공을 일본 정부에 던진 거 맞고 그다음에 지금 장관급 차관급 국장급 단위별로 각급 단위별로 지금 강제징용과는 협상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영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제철이라든가 미츠비시라든가 여기에서는 돈을 출연할 수가 없고 특히나 한국의 정부 산하에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재단은 절대 안 된다. 민간 기업, 민간 단체인 게이단넷, 정경영 같은 데가 출자하되 거기 갈 수도 없고 우회해가지고 다른 데 돈을 주는 건 그거는 우리가 민간이 알아서 하니까 용인하겠다. 한 발짝도 안 나간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가 그만큼 강수를 던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우리 국민 눈높이라든가 국민 감정 정서에 그렇게 상응하지 못하는 게 오면 저는 대통령이 거꾸로 저는 올해 안이라도 더 일본에게 그러면 좋다. 여기에 우리가 이만큼까지 해줬는데도 너희들의 책임은 없었으므로 그럼 저는 미국의 세계무대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히려 도덕적 명분이라든가 저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백기투항이라는 것까지 저는 그렇게 과도한 해석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 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실용주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신성범 위원 우리가 과거를 묻어줄게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잘 살면 그게 실용주의입니까? 우선 실용주의 태도가 한 단면이 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일본이 한 번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서 약간 역사적 기록과는 배시되는 말이에요. 일본은 무라야마라든지 오부지 디젤이라든지 나름 일본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판단을 건 건 있는 거예요. 그런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일본은 한 반도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 과거에서 이제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레토릭이지 역사적 사죄과 맞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넘어가야 된다. 이 문제의 초점은 말이죠. 원래 식민지와 피식민지 관계는 100년 지나야 겨우 봉합이 되는 거예요. 새 세대가 지나가야 돼요. 4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야 역사의 기회에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60년생이라는 나이 또 하나는 젊은 층에 우리나라의 20, 30대가 적어도 40대까지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랑은 다른 거예요. 자신감 있게 주눅 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나라를 뺏길 수는 모르고 우리는 당당의 국제무제에서 경쟁할 수 있다. 영어도 우리가 잘한다. 그래서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들 지금 노저페리면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목도 인정해 줘야 된다. 과거에만 정말 이런 식이라면 일본이 천황이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사과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쟁적 지점이 있다는 걸 인정. 하지만 대통령이 못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투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교육을 엄청나게 받아온 거예요. 좋아요. 우리의 힘의 근거가 된 거죠. 하지만 지금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023년이면 이런 정도의 노래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는 게 필요한 그런 시간을 왔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젊은 세대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세계 무대에서 훨씬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가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사실은 2017년, 18년 강제 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일본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본 정치계 그리고 정부의 한국에 대한 태도 또 제1교포들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본이 저희에게 경제에 보복하고 여러 가지로 억지스러운 조치들을 했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북핵 문제 때문에 북중론 문제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갑자기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논리적인 것하고 심정적인 것은 정서적인 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기분이야. 참 뭐 우리 그런 거잖아요. 논리와 정서의 충돌을 저는 봐요. 제 안의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일본의 경제를 넘어섰고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층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걸 보아할 때 일본하고 견주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열기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렇고요. 다양하게 일본을 넘어섰다. 국력도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걸핏하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교과서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등등. 그러니까 참 일본이 외교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결례를 끊임없이 범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정말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을까 그것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피해자들도 겸허하게 그리고 받아들이고 넘어갈 텐데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라.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게 된 것하고 그거하고서는 정말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가면 더블린 첨탑이라고 120m짜리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첨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넬슨 제독의 동상이 있던 자리인데 그걸 무너뜨리고 그 첨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첨탑을 세운 의미가 그날 아일랜드가 처음으로 영국 GDP를 넘어선 날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렇게 기념할 수는 있죠. 우리가 핍박을 받았던 영국을 제쳤다. 그런 자부심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일랜드 사람이 영국의 지배 역사 영국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얼마나 참 대기근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영국 엘리자베스 요왕이 지원을 안 해줘서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역사를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전문가 설명이 있는 부분과 설명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갑시다. 좋아 빠르게 간다고 국민이 다 갑니까? 제가 아까 아쉬웠던 점을 좀 전에 지적한 것도 그거죠. 대통령의 언어가 대통령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거기에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어줘야 비로소 그 메시지와 언어가 힘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좀 조건제를 좀 달면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을 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어쨌든 미래로 가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과감하게 드러낸 이상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단위의 일본과 협상팀들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협상과 최종 결과물이 나중에 어떤 서로 서로의 협약으로 나올 때는 최소한 거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만큼 시간을 끌어서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박진 장관을 비롯한 협상단들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그랬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여망을 담은 그런 협상들은 저는 절대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일본 측에 최소한의 최대한의 어쨌든 사과 혹은 성의 있는 조치를 받아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놀라운 기념사였어요. 경악했다는 반응도 있고 참 새로웠다. 이런 반응도 있고 아무튼 처음 보는 대통령의 처음 보는 기념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준호님 이런 걸 주셨어요. 일본인들이 찬양하고 한국 국민이 분노한다면 이건 잘하는 외교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분도 있고 지금 신성범 의원처럼 할 만하다라는 분도 있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이렇게 갈리는데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대통령이 뭘 할 때마다 이렇게 갈리면 신성범 의원 그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리스크 뭐라 그럴까 일본 문제가 한국 정치 우리가 먼저인지 일본이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국내 정치에서 면피용으로 내지는 국내 정치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는 혐일 발언 반일 발언 죽창가 같은 걸 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외국자처럼 되고 일본에서는 또 한국을 때리는 게 오히려 더 나아보이고 이런 데모 있는 건데 정치적으로 봐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건 맞아요. 발화점이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제 입장은 분명히 하고 그래서 여론이 중요하다. 뭔가 좀 정치 여론을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이든 난리면으로 이렇게 나라가 막 혼란스러웠은 것도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설명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스토리텔링이 좀 돼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교육 수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마디로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오해를 낳고 끊임없는 편가르기 끊임없는 갈등 통합의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연설문은 누가 쓰는 거예요? 연설기록 비서관실에서 쓰죠. 누구예요? 지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거는 각 비서관실에서 올라온 것들을 취합해서 계속 비서관실 씁니다. 네. 대통령 하여튼 논란을 많이 여기까지 하지요. 오늘 두 분 당첨댓글입니다. 다솜이 엄마 초등학교 올 딸한테 뭐라고 교육해야 하는지 참 난감하네요. 모더레이션님 대통령이 강수를 던진 게 아니라 굴종이라는 악수를 던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이런 의견 치셨습니다.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